안녕하세요 불꽃 파워 너희 너무 센 거 아니야? 우리는 여기 근육이 있어서 그래야 근육 근육이 있어서? 만져보세요 봐봐 출발할게요 조용하세요 친구들 우리 지금 운동하러 가는데 선생님들 말고 다른 운동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아 모자 쌤 몰아서 약하네요 아 모자 쌤 몰아서 약하네요 아니야 아니야 본인 아니에요 모자 쌤이 센어요? 아니 약해 선수야 선수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은 말 잘 듣자 오늘 땡스 어 슈퍼센트 KM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거 선생님 어릴 때인데 나도 알아요 진짜? 너네 너네 그때 태어나긴 했니? 슈퍼센트 KM 할 때 엄마 말해줬다고 끊여 한 살 두 살이었을 거 같은데 두 살 때 엄마 얘기해 아 진짜 두 살 때 내 팔 내 팔 내 팔 내 팔은 저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뭐예요? 비즈니스 비즈니스 일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비즈니스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먹걸러줘 노래 먹걸러줘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한지 쌤은 노래 잘해요 한지 쌤 짱이야? 노래 잘해? 선생님이 노래도 잘해요 거짓말 진짠데?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